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우튀김 핫도그 오징어 오징어 마요네즈 오징어 오징어 저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용 오징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